4.15 총선 부정선거 경기도 구리시 3부 이제 어지간히 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짓말하느라 참 애쓴다. 경기도 구리시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부정선거 사라지냐? The Wolf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67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경기도 구리시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사건을 마치 정당한 것이냐? 거짓의 거짓을 늘어놓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을 교탄하는 경기도 구리시 3부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42회 방송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황당한 그리고 엄청난 다른 대형 사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정하였기에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서 빠질 수는 없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앞장서서 기어코 조작을 해서라도 개표현장에서 개표창간인이 투표용지를 훔친 것으로 만들어 공익제보 활동한 것을 구속하려고 안달을 하는 사건이 터진 바로 이 선거사무라고 쓰여진 청가방에 보관하다 가져온 사전투표관의 투표지를 개표하는 도중에 두 가지 색상의 투표용지가 나왔고 이때 개표창간인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된 사전투표지도 아닌 4월 15일 당일 본 투표지를 여러 장 얻어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발견한 개표창간인이 출입구에 서 있는 경찰에게 다가가 두 가지 색상이 나왔다고 불법선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찰이 개표장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제지하고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끼리 더불어 알아서 해결하겠으니 경찰은 개표장으로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경찰은 개표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뭐가 구린 게 있어서 분명히 두 가지 색상이 나왔다고 불법선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와서 확인한 후 두 가지 색상 투표지가 맞네요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터진 이 부정선거의 현장에 대한 이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부정선거를 조작하던 세력이 어디에선가 모여서 펴 갈아치우기 같은 부정조작선거라는 대형사건을 저지르는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 접지도 않고 기표도 하지 않은 그것도 사전투표지도 아닌 4월 15일 당일 본 투표지를 한꺼번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남양주 서울 광진구에서 바로 똑같은 사전투표 사건 사전투표지를 개봉하는 테이블에서 사전투표지가 아닌 4월 15일 당일 본 투표용지가 한 통에서 같은 통에서 무더기로 나와 버젓이 정당한 투표지인 양 개수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관련 영상도 우리가 직접 찍어 확보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이 부정선거에 가담한 누군가 죄책감을 느껴 부정선거를 고발하려고 개폐 창간인 누군가 발견하여 세상에 까발리라고 일부러 넣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폐 현장에서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여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을 저지하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증거로 삼으라고 넣은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 와중에도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마치 공익재보 활동을 한 개표 창간인을 그 개표 창간인이 거짓말을 하느냐 사건을 꾸미고 있는데 정말이지 이런 막장 코미디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제일 높은 지기의 사람들은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똘만이들끼리 모여있는 조폭그룹도 아니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알면서도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인생 뭐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는 데 앞장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도 자자하고 영전하는 것도 보았는데 그것들에 비해 내가 부족한 게 뭐야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한때는 잘나간다고 인정받았지 않아? 머리에 해오라 하고 산발한 여자처럼 나대던 것은 훈장도 대빵만한 거 받았다고 하던데 나도 팔자 한번 풀려야 하지 않겠어? 나도 이번에 줄잘 서면 한몫 잡고 인생 확 풀리는 거 아니야? 그만들 하세요 후손 대대로 쪽팔릴 줄 아세요 이번 4.15 총선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 드린 대로 서울 광진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보듯이 사전투표 투표지를 개표하는 테이블에서 아예 한 통에서 무더기로 당일 돈 본 투표지가 나오지를 않나 정말 별의별 작태가 다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 어느 우체국에서 오리지널 사전투표 우편봉투와 투표지를 모두 파쇄 폐기한 것을 쓰레기통을 뒤져 집어온 것처럼 부정선거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가 4.15 총선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체국에서는 오리지널 사전투표지와 관외투표 우편봉투를 모두 파쇄 폐기하고 우편봉투와 사전투표지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다시 만들어 놓고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을 통한 조작가 셋째 오프라인에서는 사전투표지 선거 당일 본투표지를 이용한 모든 것에서 자신들이 불법을 벌일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어떻게든 불법 조작을 한 거의 우주의 대혼란과 같은 케이오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은 2017년 5.9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규모 부정선거를 획책했었는데 그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간이 부었었죠 물론 지금까지 간이 부은 것은 가라앉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부정선거 아니라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주범들은 이번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부정선거를 해도 찍소리도 못하잖아 아 몰라! 우리들 마음대로 할 거야 돈만 몇 푼 주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애들이 그냥 부지기수야 그것이 부정선거든 아니든 누가 신경 써? 당장 자기들만 좋으면 되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 그러하니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황당무게한 부정선거를 전국적으로 벌이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우리가 투표용지를 훔쳐나왔느니 아니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짓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말썽이 난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선거사무라고 쓰여있는 청가방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청가방에는 자물쇠도 없고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없는 누구나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는 일반 지퍼가 달린 가방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는 이러한 청가방이 있던 곳은 CCTV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CCTV를 주장하느냐고요 5구 대선 때부터 이런 활동을 하면서부터 충분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명선거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것을 꾸준히 요청해온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그나마 이번 4.1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관내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만 CCTV를 설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CCTV가 없던 바로 이하 같은 지금 경기도 구리시에서 말썽이 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CTV를 꾸준히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서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CCTV와 관련된 설명은 정말 가간이더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서류가 바로 그 답변서인데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소위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경기도 구리시에 그게 선거사무 가방이라고 거짓말을 놓는 말장난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에 이 문제점을 따지기에 방문을 하였을 때 구두로 한 이야기는 정말 더 가관이었습니다 관외투표지함을 보관하는 체력단련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되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자들은 개나 소나 인권이라는 말을 참 찰도 갖다 붙입니다 얘네들이 진짜 사람을 인권을 위해서 이번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이 정말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청가방처럼 구리시에서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누구나 쉽게 손으로 또 열어볼 수 있는 아무런 잠금장치마저도 없는 청가방에 그대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나 쉽게 들락거려 쉽게 사람의 손을 탈 수 있는 곳이었는데도 CCTV는 없고 인권침해를 우려해 설치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변명을 늘어놔도 말이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를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CTV는 없다고요 CCTV 없어요 여기 사무실에는 안에는 왜요? 왜요? CCTV를 담아놔야 CCTV 관내 사전 투표하면 저 안에 보시면 CCTV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품이 되게 많잖아요 이 품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CCTV가 없으면 운행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있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방이잖아요 여기 방 본인이 제일 높은 사람 방에서 있는데 뭐가 위험해요?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같이 있는 건데요 선거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 있으면 그 당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정당 추천위원님이 계세요 일단 인사드릴 건데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정당 추천위원님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작업을 같이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정당 추천위원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 위원들이 와서 하신다고 일단 나가세요 일단 들어오지 마시고 나가세요 이따가 상관님 오시면 같이 보시면 되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월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월피스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한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폴리아 정부의 유나이티부터 ют big independence 소득 50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